피제이 커피야? 너무 맛있어, 진짜 남부 스타일이야 나도 맛이 궁금한가? 라떼보다는 이게 나 커피 본연의 맛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니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비주얼이 안되겠다 사각방어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깜찍하지? 어, 저거 그거 아니야? 트롤리 공짜 아니야? 트롤리 앞에서 하면 되겠다 트롤리 시간보고 볼까? 오, 멋있다 이 아저씨 봐 아주 진까방을 질질 끌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디를 찍은 게 없어네 오랜 아틀란타와 리올리언스에서 추위를 마치고 따뜻한 마이애미로 오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 것 같아 아틀란스라서는 300m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추워가지고 지금은? 여기는 900m도 한 3km를 걸을 수 있어 행복하지 그냥 멋있다 어디 갔는지 타고 마? 뭐 먹지? 난 브리또 브리또 하나랑 볼 하나 먹고 지난번에 이렇게 다 남기냐 지나가진 않겠네 이게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해버렸잖아요 아, 맞아 한번 보지 뭐 점점 주문이 어떻게 주문했지? 간단하게 주문했지 아니, 이 약속이 그냥 다 넘으면 되는데 앞에 가 또 뭐 어려워? 계시나 좀 잘 주문하셨습니까? 다시 주문하게 다이어트 코트를 타봐주시죠 네 네 미국에 올 때마다 먹게 되는 치팔레 프리토입니다 진짜 많다 항상 귀엽다 한 번 톡을 보여주시죠 아 네 왜 창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알루미늄을 뜯어 알루미늄을 차라리 하자마자 예에에에에에 우와 한 끼 같은 편이요 어 그냥 한 번 맛을 봐서 건강이 많이 고맙습니다